누가 글씨 썼어요? 누가 글씨 썼어요? 정리 썼어요? 잘 썼네 아 진짜? 깜놀하겠는데? 앉아보자 그러면 우리 쌩으로 부를 수 있어 우리 쌩 음악 잘해 가서 앉아봐 앉아봐 노래 불러줄게 앉아봐야지 여기 앉아 새해 생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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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불러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해피 버스테이 투 유 해피 버스테이 투 유 자 이거 생일 축하 카드 전달 자 아빠한테 카드 전달 아빠 사랑해 하고 주세요 이렇게 아빠한테 꼬꼬리 해주세요 아빠ony 아빠 우와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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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우아 1, 2, 3, 2, 1 itäten 엄마! 오오오오오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왕관 씌워줬어? 아빠 아기 밥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나 보네 응? 응?